반갑습니다. 화학강사 정우정입니다. 3월 학평 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월 학평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에 좀 많이 충실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끔 해줬던 시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보통 맨 뒷페이지에서 킬러 문항이 나와서 약간 변별력 있게끔 출제가 돼야 되는데 킬러 문항도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돼서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됐던 친구들이 고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내가 이 개념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개념에 대한 학습이 내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개념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꼈던 시험이었을 거다 라는 생각은 분명하고요. 자 오답률 1위부터 문제를 같이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18번 금속의 반응성이었습니다. 금속의 반응성은 반드시 패턴화된 문제 풀이가 있으셔야 돼요. 금속의 반응성은 양적인 관계야. 1단원의 마지막 부분이 양적 관계가 아니고요. 1단원 마지막 부분 그리고 금속의 산화한원 반응성에서의 양적 관계 그리고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이 양적 관계를 얼마나 해결을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 득점을 받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만의 일관화된 풀이 방법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 금속의 반응성, 산화한원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는요. 상황 정리예요. 상황 정리를 한 입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고 틀렸던 학생들은 전화량의 총합이 2배인 걸 놓쳐서 A가 E가 양이온인 걸 빠르게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됐거나 아니면 틀렸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차이는 안 나요. 20번은 중화 반응이고요. 마찬가지 산염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야. 자,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 항상 일관화된 패턴화된 풀이가 있어야 돼. 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중화 반응은 반드시 뭐로 풀어야 된다? 액성으로 풀어야 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산염기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양적 관계이기 때문에 생성된 물이 없대를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1단원 양적 관계는 물질, 물질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몰수를 물어봤지만 중화 반응은 이온과 이온이 만나는 양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물어본다? 이온의 개수를 물어봐. 자, 액성 가지고 문제를 풀되 뭐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수용액, 수용액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전하량의 총합이 0인 것과 구경꾼 이온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자, 중화 반응을 물어보는 최종 목적이 뭐야? 너, HCL 40ml일 때 수소이온, 염화이온 40ml일 때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을 몇 개씩 내놔라는 게 최종 목적이고요. 걔를 물어보는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화 반응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죠. 1, 2월 오늘의 화학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었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라는 거에 충실했으면 18번, 20번을 조금 무난하게 자신감 있게 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답률 1, 2, 3, 4위에 없었어요. 양적 관계 문제가. 그래서 그 3문제는 조금 무난하게 풀었던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 점수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았는데요. 맨 뒷페이지 문제는 다 수월하게 풀었어요. 앞에서 실수가 조금 있었어요. 그 개념이 제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 라는 학생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했던 시험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 문제를 다시 한번 내가 일관화된 패턴화된 풀이 방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본인을 점검하셔야 돼요. 본인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을 보시면 탄화수소야 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탄소 4개가 가질 수 있는 수소의 원자의 개수를 생각을 해주시고 탄화수를 공부를 하면서 무작정 다 그려서 문제를 해결을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속도가 조금 더뎠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탄화수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자식이 딱 나왔다면 무작정 그려보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그 구조가 조금은 외워질 거 아니야. 결국엔 그게 나중에 있어서 속도가 붙는 방법이기 때문에 탄화수소도야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본인을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나다라 순서대로 볼 게 아니라 아 여기에 수소의 개수에 조금 중점을 하셔서 n이 2 아니면 n이 4일 거다 라는 입장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약간은 시간이 소요가 됐을 거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문제였어요. 얘가 오답률 3이 71% 정도의 오답률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 13번 여기에서 오답률 4위였는데 이게 2, 3주기에서 물어보는 등전자 이온을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어? 지금 전하량이 큰데 사이즈가 크구나 라는 거에서 주기가 다를 거야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3주기 원소고 2주기 원소구나 라는 게 나왔을 거고요. 얘가 3주기 원소다 라는 건 조금 무난하게 찾았을 것 같아요. 자 주기적 성격 문제는요. 반드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 주기 때문에 개념을 잠깐 놓쳤거나 착각, 실수를 해서 이게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거지 이 2단원에 대한 개념이 그리고 3단원에 대한 개념이 충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4페이지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개념을 묻는 2, 3단원에서는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된다 라는 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 3월 학평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선생님이 2020 수능 대비를 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했던 1년 커리큘럼 과정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1, 2월 달에 개념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3, 4, 5월 6월 모평 전까지의 단기 계획을 다시 세워 주셔야 돼요. 자 이때는요. 또 한번 개념을 해 주셔야 돼요. 또 한번 개념을 해 주셔야 돼요. 3월 학평을 쳐봐서 알 거야. 아 내가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너무 킬로에만 집중을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꼭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 2월 달에 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되 속도는 조금 붙이셔도 돼요. 자 빠짐없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 복습을 하시고요. 자 이때 여기서 개념이 처음이었던 사람들은요. 1단원을 공부하면서 뒤에 단원을 끌고 오질 못했을 거야. 그런데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1단원 내용이지만 3, 4단원이 통합적으로 필요한 단원이 있다면 통합적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점검,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해결하지 못했던 다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결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기출 문제로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유형이, 문항이 잘 녹아있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잘 선별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기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도 개념을 확실하게 점검,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1년 과정 중에서 6월 모평 전까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3월 학평 결과를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더 개념을 탄탄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6월 모평 전까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충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6월 모평엔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